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출전한 대전시 선수단이 해단식을 열었습니다. 대전시 선수단은 49개 종목에서 1,072명의 선수가 참가해 금메달 54개, 은메달 55개, 동메달 65개 등 총 174개의 메달을 획득해 지난해보다 3단계 오른 종합순위 11위를 달성했습니다. 이 가운데 철인 3종 선수단은 금메달 2개, 은메달 3개, 동메달 2개를 따내 총 득점 1,456점으로 종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또한 기자단이 선정한 MVP는 전국체전 전관왕을 차지한 배제대학교 볼링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.